안녕하세요 Be quiet 인천공항에 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인천공항에 왔는데 인천공항에 왔는데 인천공항에 왔는데 원래 저는 공항에 두세시간 정도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어차피 공항에 일찍 와도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타이트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행기 출발시간 한 1시간 20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공항에 사람도 없고 여기까지 수월하게 빠르게 왔습니다 안녕 빨리 일해 부끄러워 오늘 왜 이렇게 안 바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없어요 아까 저기 지나가는 승무원은 되게 혼자 바쁘던데 시니어를 뒤부리고 있어요 누나 왜 이렇게 혼자 바빠 누나 왜 이렇게 혼자 바빠 집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하이미 어ika 원칙시 아예 자동차 페이버 recommand 메일 사람이 하이미 하이미 아잉 하이미 여러분 바쁘시네요? 지금 프리미엄을 챙겨드려야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좀 힘들어 프리미엄을 챙겨드려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힘들어 보인다 승객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네 승객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네 이 시간에 지금 프리미엄을 3분에서 9분 저는 고아링풀에 왔어요 고아링풀에 왔어요 제 휴일이 끝났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